시우? 운전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고 경험이 있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한국인데 일단 오늘은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시우가 정말 저한테 좋은 친구인데 여기까지 데려줘가지고 여기서 공항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분위기가 보면 굉장히 조용하달까 이 약간 좀 정적 속에서 저만 떠드는 느낌 여기 와서 어머님이랑 친구들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 보고 다시 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많이 그리워요 여튼 가는 길 조심해서 잘 가서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갈 때 그때 먹었던 곳인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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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드디어 이제 마늘라에 왔습니다 저번에 차가 처음 갔을 때는 나올 때까지 한 2시간 걸렸는데 지금 진짜 한 10분 걸렸어 제가 지금 4시 11분인데 아 잠깐만 머니를 바꿔드렸는데 야 환율이 57페소는 아니지 않나? 여기밖에 없나? 이 친구 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돈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달러 2페소? 달러 2페소 달러 2페소 네 네 12페소 맞지? 네 슬리피 네 네 1달러는 얼마야? 57페소 57페소? 여기 다 똑같아? 네 아 좀 넘어갔는데 환율 차이가 한 2%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한 2만원에 2%? 아, it's okay 100달러 100페소 100페소 아 아 환율이 제가 봤을 때 58.6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잘 구하면 58.23 이 정도로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57페소는 좀 아니지 않나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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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있구나 휴대폰 유심카드 하긴 많네 고마워 어디로 가 뭐 다행인게 근데 제가 전에 쓰던 유심카드를 아 전에 쓰던 유심카드를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스마트넘에 비어있어 헬로 지금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됐어 고마워 근데 휴대폰이 스마트 근데 그만 글로브에서 해가지고 좀 미안하네 일단 여기 택시를 또 잘 잡아야 돼 근데 지금 4시가 조금 넘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쿠바 결정을 해도 아마 엄청 어두울 거 같아요 저 노란 택시는 엄청 비싸고 저 노란 택시는 엄청 비싸고 저기 저 이제 하얀 택시 줄을 기다려서 사야돼 아 근데 이게 카메라가 확실히 어색하다 반말에 보니까 좀 오랜만에 만난 친구 마냥 소먹소먹해요 그래도 뭐 금방 익숙해지겠지 일단 아 졸비가 너무 먹고싶은데? 밥을 못먹어가지고 한 1시간 잤나? 오늘 밤에? 택시에 타야는데 택시에 타야는데 택시에 타야 돼 어디 가야 돼? 쿠바오 너 이름이 뭐지? 승하 쿠바오 저는 쿠바오 저 친구인가? 쿠바오 승하 네 뱅키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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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플라넷 아 레드플라넷 아로라 아 정확히 하시는군 아 덥다 마이닛 마이닛?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 오랜만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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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홀 여기 네 근데 아 지금 4am 4am 와 그리웠다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 사람들은 근데 토다리인거 보면 내시 같지가 않아 아 하 하러 아 나오다 하 하 보험 하 하 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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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매시에 왔는데 별로 매시에 온 것 같지가 않고 아침에 온 것 같아 아침에. 그리웠어. 토마호. 일단 졸리비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졸리비를 벌써 사람 많다. 4시? 5시? 지금? 오, 무거워. 아, 졸리비를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6시? 다혜니. 네, 다혜니. 스파이티 치킨. 하나 프라이드, 하나 스파이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크. 네, 다혜니. 네, 다혜니. 아이고, 무거워. 다 무거워. 아, 너무 졸리다, 근데. 아무래도 그냥 호텔에 일단 좀 조기로 들어가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 그리워둔 돌입이랑 강력스러운 생목이다. 한국에서 치킨이 엄청 먹고 싶지 않더라구요 근데 뭐 한국같은 음식이 땡겨 된장찌개에 엎드린거는 많이 먹었는데 아침 겸 점심으로 막내살먹어야겠다 아이고 잘먹었다 졸리비 엄마의 머리가 맛있네 일단 졸리비 잘먹었고 제 고향에 이제 레드플레딧으로 왔습니다 제가 영상 엄청 오랫동안 지르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2시 몇일이 등장해? 몇일이 다음 가게? 몇일이 등장해? 얼마 전에 가격이 남아있는 곳이 몇일이 돼? 몇일이 돼? 5시 이후에 일어나봐요 5시 이후에 일어나봐요 5시 이후에 일어나봐요 5시 이후에 일어나봐요 일단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쉬다가 산박기 좀 돌고 그 다음에 10시까지 시간을 때운 다음에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잘까? 여기서 자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여기서 좀 쉬다가 어 잠 온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낼 집도 알아봐야 되고 새로운 컨텐츠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집 알아보는 것부터 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똑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끝 이 친구들은 해문데 떠드는 목소리가 거의 막 그냥 저녁 없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